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서울에 제가 있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서울에 있으려고 해요 작은 딸과 여행을 왔고요 저희 남편은 또 가까이 사는 저희 오빠와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오늘은 삼성 코엑스를 좀 가봤어요 별마당 도서관도 가보고 오랜만에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식투자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요 주식수를 모으는 겁니다 내가 그 주식수도 정의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주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가에 오르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나 아니면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QQQ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퇴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현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필라데피아 반도체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로 들면요 이게 100주면 100만원이에요 1000주면 천만원이고 만주면 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원어치는 내가 사요 열심히 일을 해서요 그리고 이게 이제 5만원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이제 5억이 되죠 언제 그 정도 주가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5억 중에서요 한 3억이나 4억 정도는 SPY나 QQQ에 넣어두죠 그런 다음에 1억이나 2억 정도는 은행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TQQQ 예를 듭니다 만약에 내가 1000주까지는 모아 보겠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36.52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1,266원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6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000주를 모으려면 지금 현재로선 4,6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액면 분할이 TQQQ는 이제 주가가 3배씩 오르니까 액면 분할이 한 120에서 180달러 정도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15만원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올라서 액면 분할 되기 전에 가장 높은 주가일 거예요 그게 이제 15만원이라고 대략 정하면 1000주가 15만원이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 중에 한 1억 원어치는 다시 SPY나 QQQ에 넣어두시고 5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 안 하지 그러면 만약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고 싶다 그러시면 액면 분할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2000주가 된다 그러면 이게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2억 원은 또 이렇게 SPY나 QQQ에 넣어두시고 1억 원은 은행에 넣어두시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시다 보면 뭔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선명하게 머리에서 그려지고 그래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우리가 오를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관련돼서는 너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기 보다는 그냥 음 오르겠구나 내리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생각할 거는 주식수를 몇 줄을 모을 것이고 내가 주가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것만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목표 금액이 정해지면 그 후에는 또 현금화도 시키면서 또 좀 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가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요 책 읽으면서 왔어요 저희가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틈틈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불가능해요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 무한한 지원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가 처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받은 분들 계시거나 그러면 내 부모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나한테 했던 언어폭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멀리 그냥 떠나보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이죠 주말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